여러분 안녕하세요. 핫살입니다.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. 이번 시간에는 이 세상에 니꺼낼거 따로 정해진거 없고 게으르면 죽도 맙도 안된다는 그런 교훈이 담긴 사연 가지고 왔습니다. 그럼 봅시다. 제목 이거 원래는 내가 들어갈 회사인데 친구한테 뺏겼고 배신감 오자요. 너 뺏겼다고? 아니 뭘? 너 서류 광탈이라며? 그러니까 그러니까 완제 내가 지원할 회사 마음대로 지원해서 혼자 이직해버린 친구 저희는 20대 초반이고 친구와 저 둘 다 고졸입니다. 20살 때부터 각자가 바로 취업을 했고 다른 회사를 쭉 다니고 있다가 최근 저희 둘 모두 이직의사가 있어서 또 역시 각자 알아서 이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. 그러다 하루는 제가 너무 좋은 공고를 보게 됐고 여기 지원을 하기 위해 자소서를 작성하면서 동시에 이 친구한테도 공고를 보내줬죠. 야 꽁꽁아 여기 너무 좋지 않냐? 내 조건에 딱이야. 나 여기 들어갈 거야. 이렇게 했는데 물론 여기서 야 그걸 왜 보내줬냐 바보냐 이럴 수 있겠죠. 근데요 저희들 평소에도 공고 같은 거 이것저것 서로 보내고 여기 어떤 거 같냐? 이러면서 서로가 서로한테 의견을 많이 구하고 그랬던 터라 이번에도 그냥 별 생각 없이 보내본 거였어요. 여하튼 그랬는데 얼마 뒤에 얘가 하는 말 자기도 그 공고에 지원을 했다 하더라고요. 절대 안 뽑힐 거 아닌데 그냥 아무데나 다 넣어보고 찔러보고 있어 이딴 소리 하면서요. 저는 아직도 자소서를 작성 중이었는데 말이죠. 당연히 이거 뭐야 싶었지만 그렇다고 여기서 발끈해가지고 야 너 뭐야? 거길 니가 왜 넣어? 스틸이야? 이렇게 따질 수도 없고 그냥 그래 잘했네 다 넣어보자 이러고 말았는데 다시 얼마 뒤에 나는 아직 지원도 안 했고 자소서도 다 못 썼는데 자기한테 면접 보러 오라는 메일이 왔다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. 그리고 또 며칠 뒤에 면접을 보고 왔는데 막 망했다고 합니다. 또 이쯤에야 저는 지원을 했고요. 그러자 야 너도 곧 면접 보러 오라고 할 거야 준비 단단히 해라 이런 이야기를 몇 번 하긴 했어요. 그랬는데 다시 얼마 안 지나가지고 공공아 나 사실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이렇게 톡을 보내오는데 이때 뭔가 기분이 세 하고 그렇더라고요. 그랬는데 역시나 그래. 사실 나 면접 붙었고 채용 검증도 다녀왔어. 근데 나 요즘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염증 수치도 되게 높고 떨어질 것 같기는 해 등등등 막 어쩌고 저쩌고 징징대길래 야 면접도 붙었는데 채용 검증에서 떨어질 일 없어 걱정하지마 이렇게 그냥 축하만 해줬어요. 그리고 다시 며칠 뒤 최종 합격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옵니다. 그러면서 저한테 고맙다고 밥을 사겠다 밥을 사겠다는데 저는요 얼마 뒤 서류 탈락이라는 메일을 받았어요. 솔직히 공고를 먼저 보낸 제 잘못이 맞긴 한데 그래도 뭔가 제 마음이 자꾸 불편해요. 사실 얘가 워낙에 좋은 친구고 또 착한 애라서 아기가 없다는 건 알고 있는데 나 근데 여기 퇴사하려니까 너무 아쉽다 인수인계 하는 거 너무 힘들어 등등등 이렇게 징징대고 또 이직을 하고 난 다음엔 아우 이직하니까 너무 좋다 해외로 출장도 자주 갈 것 같아 이런 자랑질하고 난 이 모든 게 너무 꼴보기 싫어요. 놀리려는 거 아니고 그냥 생각 없이 하는 말이라는 거 저도 잘 알기 때문에 화를 내지는 않았어요. 안 했는데 화를 내면 그러면 제 스스로가 진짜 너무 쪼잔한 거니까요. 근데요 인스타에 이직한 회사 자랑하는 거 자주 올리고 그거 볼 때마다 그냥 마음 불편하고 너무 화가 나서 안 보거든요. 나름 이름이 있고 규모도 있는 회사에 또 친구도 좋아요. 너무 좋죠. 그게 많이 아쉬워서 더 그런 것 같아요. 근데요 친구한테 자꾸 이런 감정 느끼는 거 제가 마음이 너무 쪼잔하고 속 좁은 밴댕이라서 그런 걸까요? 꽁꽁아 밥 언제 사줄까? 너 시간 언제 돼? 이러는 걸 그냥 어 그래 다음에 다음에 이러다가 벌써 한 달 가까이 연락도 안 하고 있거든요. 제가 이상한 걸까요? 그냥 모든 게 불편하고 또 힘들어서요.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. 댓글 1번 그 친구가 아니더라도 님은 떨어졌을 수 있어요. 그냥 그 회사랑 인연이 아닌 겁니다. 그리고 그 친구가 서류 넣고 면접 보고 열심히 준비를 하는 동안 서류조차 못 넣었다라는 건 글쎄요. 쓴이도 참 게으르고 극의 모든 간에 되게 느린 사람으로 보여요. 그러니까 이건 꼭 고치라고. 그리고 이번 일을 경험삼아 앞으로는 결과가 나오면 알려요. 아직 결과도 모르는데 굳이 그렇게 물어보는 게 더 이상해. 댓글 아니 얘는 그 친구랑 상관없이 그냥 탈락이야. 서류 탈락이라며. 광탈 즉 친구가 아니라 해도 다른 사람이 뽑혔다 이거죠. 다만 그게 지 친구랑 짜증이 나고 배알이 꼴리는 거지. 댓글 2번 솔직히 니 친구가 좀 얌체 같은 건 사실이야.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할 동안 쓴이는 도대체 뭘 한 거야? 이참에 본인의 그 게으른 성격도 고치길 바랍니다. 2번 친구가 그 모든 걸 다 하고 있는 동안 느리느리 세워라 내워라 자수서나 쓰고 있던 본인의 그 거지 같은 나태함과 무능력함 바로 이게 탈락의 원인 아닌가요? 특히 면접도 못 가고 서류부터 탈락이면 말 그대로 광탈이라는 건데 이거는 뭐 아깝거나 뭐고 할 그럴 건덕지가 없어. 아니 본인이 어차피 못 갈 자리에 남이 붙는 건 괜찮고 친구가 들어가는 건 배가 아파 미치겠어요? 뭐 이런 거야? 내가 못 갈 바엔 차라리 남보다는 내 친구라도 그 좋은 자리에 가서 다행이다 이럴 것 같은데 그 심포 참 고약하다. 3번 아? 쓴이는 애초에 서류 탈락이라면서 둘이 같이 접수 같이 면접 보고 등등 다 했는데 마지막에 친구만 붙은 것도 아니고 이게 뭔 소리야? 어? 그래 뭐 기분 나쁜 건 알겠어. 근데 냉정하게 보면 친구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고 그냥 네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떨어진 거예요. 그 친구는 그냥 눈치가 없는 거지. 4번 쓴이는 지금 그 친구가 얄미운 게 아니고 본인의 게으름과 무능력함에 화가 나는 건데 그걸 그냥 그 친구한테 전가하고 있는 거라고요. 말 똑바로 해. 5번 그래 뭐 쓴이가 좋은 정보를 준 건 맞지. 그리고 그걸 친구가 홀랑 받아 먹은 거고 경솔하면 쓴이한테 있는 거지만 그래 뭐 기분은 안 좋겠다. 끌 끌 끌 속 쓰려 썼잖아. 6번 아니 얘 왜 이래? 서류 광탈 주제에 마치 지자리를 뺏긴 것처럼 글을 써놨니? 끌 끌 7번 솔직히 네 친구가 통수를 친 건 맞아요. 근데 글 보니까 쓴이의 그 엄청난 게으름 아우 네 편 절대 못 들어주겠다. 두번째 사연입니다. 원제 짝사랑만 5년을 했는데 그 결과 친구한테 뺏겼어요. 저는 짝사랑만 5년을 했던 굉장히 답답한 남자입니다. 평소 길게 이야기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. 그냥 간단하게 요약만 쓰겠습니다. 5년 동안 짝사랑을 했고 그리고 이 여자 제 첫사랑이었습니다. 그랬는데 이 여자를 저랑 제일 친한 제 친구한테 야 얘가 바로 그 내가 좋아하는 개야 이렇게 말을 하면서 보여줬죠. 그리고 정확히 두 달 뒤에 뺏겼습니다. 마음이 너무 거지 같아요. 내가 가지지 못한 걸 친구가 가진 것에 대한 그 상처 하나 믿었던 친구가 그동안 비밀로 사귀면서 나한테는 계속 응원해주고 상담을 해줬다는 그 엄청난 사실의 배신감 상처 2 걔들 생각하고 상상할 때마다 마음이 아픈 상처 3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애였고 첫사랑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 굳이 이렇게까지 한 친구에 대한 상처 4 첫사랑과의 그 기억에 깃든 감정의 칼날 상처 5 그리고 앞으로 내가 더 힘들 걸 생각하면 굉장히 힘들고 거지 같다는 그 상처 6 다들 뭐 인생 살면서 이런 경험 한 번씩은 있을 거고 또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도 언젠가는 겪을 수 있는 건데요 진짜 이거 장난 아니게 힘든 일이니까 조심들 했으면 좋겠습니다. 정말 이거 상상 이상으로 비참하고 괴롭고 힘들다고요 특히 소개 같은 거 절대 하지 마세요 남자든 여자든 당신 일생 일대의 실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? 댓글 1번 뭐야 이거 미친 건가 이건 네가 바로 등신이야 아니 좋아하는 여자를 딴 놈한테 왜 보여주냐 아니 뭐 이런 거지 같은 놈을 다 봤어 꼬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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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겠으니 변명 같겠지만 저랑 저랑 제일 친했던 그리고 제일 믿었던 친구고 또 내가 좋아하는 애라고 소개를 해주던 자리였어요 계속 안 보여주다가 얘가 하도 궁금해해서 보여준 건데 뭐 그냥 다 떠나서 당신 말이 맞습니다 보여준 내가 병신이죠 2번 나라면 내 여자 내 친구들한테 절대 소개 안해 결혼하고 난 뒤 혹은 친구들도 다 결혼했으면 또 모를까 2번 그래 뭐 친구한테 배신감 오지고 기분 더럽다는 건 알겠다 알겠는데 그런데 딱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네 바로 뺏겼다 이거 말이야 아니 니들이 연인도 아니고 하다못해 썸을 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너 혼자 외사랑 짝사랑일 뿐인데 그런데 친구한테 뺏겼다고 생각을 하는 나는 이게 제일 이해가 안 되네 짝사랑이면 말 그대로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거 아니야 친구한테 배신당한 기분은 그래 이해를 하겠어 스틸 당했으니까 근데 그게 전부지 뺏긴 건 아니라고 남녀 사이 될 사이였다면 이미 진작에 됐다 5년이 뭐냐 5개월이면 돼 5년 짝사랑이면 그냥 애초에 안 될 사이였다 이거지 물론 그렇다고 네 친구가 잘했다는 건 절대 아니지만 이거를 뺏겼다고 생각하는 것도 틀렸어 3번 5년 만난 여천도 아니고 5년 짝사랑 이씨 장난치나 이 이 두 사연의 공통점이 그거죠 친구만 아니었으면 내가 됐을 거다 이런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뭐 그렇게 생각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